다리를 두 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밑에 것만. 아,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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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큰일 났다. 이 여자들 잘하는데? 야, 꽃게. 너희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안 돼? 두 개 다 자르면 안 돼. 이형아, 뒤로 당겨야지. 이렇게, 이렇게. 다 서 있어요. 와, 됐다, 됐다. 쌈처럼 빨리 해 봐야 돼. 아, 꽃게가. 이 소라가 먹이에요, 꽃게? 꽃 딸님? 네, 그거 모르는 게 소라가 붙어요. 아, 소라가 붙는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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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봐봐. 근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얹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심하게 얹혀 있으면 심하게 풀어야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봐. 꽃게는 우리 지영이가 잘 푸르네. 어, 먼지기 대장이다. 오빠, 빨리 지금 꽃게가 밀렸어요. 빨리 풀어봐요, 이거. 근데요, 꽃 딸님 이거 하면 허리 안 아파요, 안 아프세요? 은영아, 쭈욱 쭈욱이 굉장히 잘하네. 김, 김, 김. 이거 이렇게 막 웃는 거 맞나? 뭐야, 꽃게 붙었네? 아니, 꽃게. 꽃게. 꽃게인데 죽은 꽃게에 소라가 달라붙는데요. 먹으려고. 다 먹었는데, 다리랑, 그렇죠? 우와, 꽃게가 먹혔어요. 꽃게가, 소라가 다리랑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이 깜깜한 걸? 먹나 봐, 소라가. 소라가 잘 못 먹고 소라 같은 걸로 다 먹냐? 참소라가 마저 이 바다에. 아, 다리가 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이구, 죽었네. 쟤 나 이 깜이. 꽃 딸님. 네? 죽은 꽃게는 못 팔죠? 그렇죠. 그러면 죽은 꽃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죠. 이야기는 선거, 선거 먹어볼까? 그렇게? 아, 틀렸다. 이거 뭐예요? 죄송한데 저기가 소라지 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꽃게 잡으라고. 아, 틀렸어. 아, 틀렸어. 아, 틀렸어. 자, 효연이 한번 땡겨보자. 천천히, 천천히. 효연아, 천천히. 지금 에너지가 너무 넘쳐, 효연이는. 천천히. 그렇지, 효연아. 누가 안 날아. 근데 효연이가. 어, 어, 어. 아, 효연이가. 가오리. 무서워. 좌우지, 좌우지. 선생님, 선생님. 이거 뭐예요? 간재미, 간재미. 간재미. 이거 어떻게 안 물어요? 가오리, 가오리. 아, 내려가.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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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사람 얼굴 같지 않아? 나 쯤 풀 때. 얘는 뭐 해서 먹는 거예요? 헤쳐서. 헤쳐서 먹고. 그다음에 찜. 찜. 아, 진짜. 노예가 금만만 그거 올리니까 막 나온다. 에이, 뭐야. 누가 살고 안 좋아. 나야, 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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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모 오빠가 아니야, 부모 오빠가. 우리 계속 뺏으니까 부모 오빠가. 예완이가 빼자. 야완. 야완이, 야완이. 야완이. 야완이, 야완이. 어려운 거는 못 뽑는 거는 뒤로 보내. 마지막으로 최후 예완이가 뽑는 거야. 뭐야. 안 돼. 오, 왔다. 소라가 또 먹었어. 또 소라 안 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먹은 돼. 소라야, 266.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뭐야, 슬퍼. 왔어, 왔어, 왔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내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손 잡지 마. 아, 무서워. 손가락 안 줘. 손가락 빈 부분인데. 아, 내 손가락 빠졌어. 손이 도와줘, 이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나도 잡혔어. 야, 힘이 장난 아니야. 야, 크다, 커. 이거 물어. 물어, 조심해, 조심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물 일은 없어, 잡아 빼. 예원아, 잠깐만. 그쪽에서 준비 좀 해라. 너 거 나와, 예원인 거. 왔어, 왔어. 예원인 거. 와, 이거 큰 거 봐. 얘 그만. 여러분, 5만 세 보세요. 시작. 5, 4, 3, 2, 1. 꽃게닥.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빠가 잡아요, 오빠가 잡아요. 와, 짱이다. 이 정도면 큰 꽃게인가요? 와, 보여줘. 큰 거야, 큰 거. 와, 엄청 크죠. 여러분, 3추만 세 주세요. 3, 2, 1. 광어, 광어. 광어! 야, 첫 광어 나왔어, 첫 광어. 광어 써니, 광어. 광어는 써니 담당. 자, 소라는 우리 담당. 야, 분배가 잘 되고 있구만. 야, 놔두라고. 이거 근데 요즘에 얼마씩 해요? 근데 이거 자연산이어서 비쌀 거야. 광어 요즘 어떻게 해요? 한 킬로에 5만 원? 뭐야? 야, 야. 소라 담당 누구였니? 우리, 우리, 우리야. 네? 엄청 크다. 야, 돌인 줄 알았어. 야, 이거는 1분이야. 와, 이거, 이거 찜쳐서 이렇게 초장에 찢어먹어. 와, 시켰다. 큰 거 물어봐. 금을. 와, 이게 뭐야?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아싸, 가오리. 불가사리. 이게 뭐야, 가오리예요, 불가사리.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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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사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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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불가사리요, 우와. 이야, 불가사리는 라면이 너무 좋다. 안녕. 네. 안 돼, 안 돼. 아, 불가사리 짱이다. 우와, 언니 예쁘다. 나 이거 주면 안 돼요? 언니가 조금만 해 보고. 예쁜 악세서리네. 또 나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이게 왜 이런 게 잡혔어, 얘네들이? 우와, 또야, 또. 얘 말하는 거 봐봐요, 지금. 이거 지금. 아직 다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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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누라 이걸로 해, 이걸로. 안녕하세요, 과장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리 와. 아 귀여워. 야, 안녕. 안녕하세요. 누라가. 눈은 여기 달린 게 제 눈입니다. 이건 제 눈이 아니에요. 구멍이에요. 우와, 저기 동네다. 광어! 광어 잡혔어, 광어! 얘들아 광어 잡혔어, 광어! 은영이도 다 뺐어! 광어, 광어,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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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못 왔나 보는데 토끼 잡으라는데 상호만 다 잡혀. 언니 이거 좀 빼봐요, 얘 무서워. 광어 진짜 크다, 저기 봐봐.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얘네는 근데 겁이 없네, 기본적으로. 오 마이 갓! 아니, 꽃궤보다. 꽃탈리! 다른 게 더 많이 잡히는데, 오늘? 꽃궤가 아니라 다른 게, 다른 게. 오늘은 다른 게 사는 거예요. 광어 너무 못생겼네. 야, 얘네 얼굴이 삐뚤어졌어. 이거 맛있네. 이게 뭐였죠? 자연성 광어입니다, 팔딱팔딱. 야, 너 움직여. 이렇게 꼬리 잡아야 돼. 이렇게. 멈춰! 엄청 세! 안 놓쳐, 안 놓쳐, 근데. 여기 또 있다. 많이 난다. 언니, 여기 어서. 누가 가져가려고 그랬어. 삼식이요?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뭐야? 조심해, 조심해. 반을 있어, 반을 있어. 조심해, 너희도 막 만지지지 마.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고거, 고거. 현빛? 삼식이 봐.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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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킵해놔요? 아니, 빼놨어. 이게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거야. 자, 입술. 뿅. 우와, 제발, 제발, 제발. 에어리야. 우와. 쟤, 대답. 우리 저번에 낚시 잡을 때. 낚시 잡을 때 만났던 애다. 얘는 뭔데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거 맛있지요? 맛있지요? 라면에 넣어 먹어도 맛있지요? 이게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거야. 죽었나? 신기하지? 다 나왔어요? 엄청. 다 나왔답니다. 진짜요? 야, 우리 첫 번째 꽃게가 대장이야. 하나 또 있어. 하나 또 있어. 정말 떨려. 지금 꽃게철이 마지막이라서 꽃게가 없어요? 그렇죠. 저 깊은 바다로 갔어요. 아, 깊은 바다로요? 4월에 이 얕은 데로 저기 산란으로 올라와요. 죽어? 야, 오늘. 안 죽었어. 그냥 천천히 내려. 얘들아,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근데 해본 애들처럼 너무 잘하는데? 어? 자, 보자. 얘들아. 보자. 우리가 출전할 꽃게를 찾아야 돼. 저 죽으면 안 되니까. 이야. 이게 제일 크다고 하기엔 좀 불안하긴 하다.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근데 특이한 거 잡기하면 우리가 1등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얘 봐, 얘 봐, 얘 봐, 얘 봐. 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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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식이 팔았다. 삼촌 배고파요. 어? 배고파요. 근데 얘 먹으면 안 돼요? 막 배에서 갓 잡은 생선 잡아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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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준비했지. 정말? 우리 왜냐하면 중간 점검이니까 저 팀 오면 OX 퀴즈 해가지고 이긴 팀한테 과거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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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잘하잖아. 우리 퀴즈 대왕 또 은영이 있잖아. 있지요? 부힘, 부힘. 얘들아. 어, 왔어? 잠깐만, 꼴게. 왔어, 왔어? 이거 봐봐. 광어, 광어. 대박, 크지? 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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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자, 지금부터 그러면 새 창 걸고 OX 퀴즈 해가지고 이긴 팀이 자연산 광어회. 저 큰 거. 문제는 공정하게 우리 꼿딸 님이 문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꼿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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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꼿딸. 꼿딸 님께서 지금 광어회를 뛰기 위해서. 꼿딸 님의 광어회 쇼쇼쇼쇼. 예. 이런 분위기 처음 보는데 진짜. 어떡해. 여기. 여러분, 이거보세요. 이거보세요. 생탱이 들어왔어요. 육질 봐라, 육질 봐라. 생탱해, 생탱해. 살봐, 살봐. 짱이다. 바로 그냥 초장 살짝 찍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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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나온다, 살나온다. 지금부터 광어회를 걸고 세트 앞에 OX 퀴즈를 시작합니다.